3. 아저씨는 1. 그것들을 고민해보는게 어떨까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발성 들려도 되지? 침을 쉰다고 말해 노래 듣는거 중간중간 저 방금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네가 테이크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게 보이는데 쓸때는 원래 전혀 아니지 쓸때는 그게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파이블로 구멍이 돌릴듯이 쏟아지는 눈 그거랑 전부 다가 쏟아지는 꿈 신기한 박자 조합에서 오는 프레쉬함을 가지고 어 얘는 좋다 얘는 식상한데? 그쪽으로 너가 뭐 공들여서 디자인을 하면 좋을거 같아요